그 다음에 지난주 당연히 뭐 하면 되는 거야 붙이는 거라고 했지 그쵸 지난주 붙여야 돼 정답 2번이구요 팀장 겸 요게 포인트가 되고 4번에서는 갈테다 요거 못 줄인 말 갈 터 이 다 그렇지 갈 터 이 다가 되는 거죠 정답은 2번 지난주 쉬웠어 정답 2번이구요 283번 이에요 같은 값이면 좀 더 큰 것 그치 다 띄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좀 더 큰 것 붙일 수 있어 없어 이따가 되는 거고 수강만 하다 요거 잘했지 요거 천원 일단 기본이지 단위성 의존명사 천원 오백원 그치 그 다음에 니은커녕 은커녕 이라고 한 뭐가 붙은 거야 보조사가 붙은 거야 요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죠 그치 그래서 천원은 커녕 할 때 요게 붙이시면 되는 거야 능커녕 되셨어 요게 보조사 능커녕 은커녕 되는 거고 133번 도끼는 커녕도 뭐 하시면 되는 거야 붙이면 되는 거지 도끼는 커녕 붙이면 되는 거야 내꺼ら aka XD aware 님 rub 옛날 Aunque 俺